조선왕실이 발언한 당대 최고작품 흥천사동종이 보존관리를 위해 흥천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덕수궁 강명문안에 자격노와 함께 전시돼 있는 흥천사동종의 새로운 보관장소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선왕실 주도로 당대 최고장인들이 합심해 제작한 흥천사동종입니다. 흥천사 이름이 붙어있는 만큼 사찰에 있어야 할 종은 화재 등으로 방치되어 오다 덕수궁으로 옮겨져 광명문안에 자격노와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지만 관리허술로 온갖 낙서 흔적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흥천사동종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따져볼 때 새로운 보관장소를 찾아야 할 상황. 한국미술사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선 흥천사동종의 환지 본체에 참석한 학자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절에 있어야 하는 대중이 국민 궁안에 있어서 그것도 잘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물은 있지만 나대지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놔두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물 제2호인 보신각종보다 6년 먼저 만들어진 흥천사동종은 왕실발언 범종의 기준작이자 모본이 된 작품이란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시대 종을 대상으로 국보 승격을 고려한다면 흥천사동종이 1순위란 전문가 견해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가 그 조사한 결과 흥천사야말로 조선시대 때의 후반기에 불교회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불화들을 보존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물을 원래 장소에 두는 것은 문화재 정책의 기본 원칙이자 최근의 시대적 대세입니다. 특히 불교 문화재라면 정성을 다해 예경하고 관리하는 사찰 이상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신앙심으로 뭉쳐져 있는 대중은 반드시 절에서 신앙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종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학술대회는 조선왕실 원찰이었던 흥천사에 전해오는 불교 공예에 대한 최초의 연구 발표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제의 경자, 촛대 등의 유물들과 특히 흥천사 노전에 소장된 청동금구는 조선말 왕실 발언 공예품 연구에 기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공방에서 만든 한 제작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한 공방에서 일괄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대포한 그런 왕실 발언의 금고가 아닌가. 그 중에서 흥천사 금고도 한 작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불교 문화재인 흥천사명 동종의 행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